치매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치료나 예방을 위한 식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일부 연구는 건강한 뇌 기능을 지원하는 영양소가 있는 식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1. 물고기, 오메가-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한 물고기, 연어, 참치, 고등어 등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메가-3 지방산은 뇌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2. 열매와 채소,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물질과 다양한 비타민, 미네랄을 제공하여 뇌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녹색 잎채소, 시금치, 케일 등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3. 견과류, 아몬드, 호두, 땅콩 등의 견과류는 오메가-3 지방산, 비타민 E, 항산화 물질 및 다른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뇌 건강을 지원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4. 올리브실, 올리브실은 건강한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염증을 감소시키고 뇌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식사에 올리브실을 사용하여 요리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5. 녹차,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카테킨은 뇌의 기능을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9.يم지 기능을 캐스터 constru 105번 10.ids care11 10. Hidden Matterilo 10.000 11. goodness 11. Peace 감사합니다.